안녕하세요 가미야, 왜 이렇게 신났어? 딸이 몇 개 뽑아다 땀 먹으러 다가오다 하나,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 둘 둘 둘 안 먹어 신났어! 아잇먹네 뭐 안 먹어? 하미야 하미야 아니야 왜 물었어! 구름을 왜 물어? 이 새끼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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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어떡해 니가 들어갔잖아 난 몰라 난 몰라 죠 여궁이 지금 다 듣네 형 왜 이렇게 붙어있어 둘이 둘이 왜 그렇게 붙어있어 둘이 예 늘 하는걸로 어떻게 내가 먹지 않고 배추 속으로 들어가겄다 설희야 뭐하니? 너는 뭐해? 너는 뭐해? 낭 설희가 왜 먹고 그러냐? 동전 하니 이리 와 너는 왜 자꾸 거름밭에 가니? 진짜 철없다 철없어 냄새 나 밤이야 너 네, 너무 귀엽지? 자기야, 너무 귀엽다 왜 웃겨 너? 어? 안돼 아니다